안녕하세요 여러분 심프팀의 심프입니다 이번엔 마이크로비트, 교육, 놀이, 그리고 개발까지 코딩교육 목적으로 탄생한 마이크로비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마이크로비트는 아두이노와 같이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것들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코딩교육용 보드이죠 이러한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공영방송사인 BBC에서 만든 마이크로비트 재단을 통해 탄생되었으며 아이들의 쉽고 재미있는 컴퓨터 코딩 교육을 위한 소형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전세계 학교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연결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별도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기반으로 코딩이 가능하기에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작동구조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비트와 부품을 연결하고 이 마이크로비트를 PC 및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작동을 블록 코딩이나 자바스크립트 마이크로 파이썬으로 구현 후 업로드를 하면 마이크로비트가 작동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무언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코딩하면 어려운 언어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건 어려워! 마이크로비트는 블록 코딩으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쉽습니다 또한 코딩을 처음 입문하시려는 대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이크로비트로 구현한 것들을 간단히 보자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버트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프랑스로비트는 정부가cop role 또한 코딩을 받아omenoir freaks can be challenged 마이크로비트는 baş 빨리 말아야 기 spat 주식물 개del 어때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작 가능한 것들도 보이죠 이건 코타씨가 만든 키라비트입니다 휘두르고 돌리며 즐길 수 있는 체검이죠 어때요? 신기 반기하죠? 신기 반기하면 뭐다? 신방하다 이러한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BBC에서 코딩 교육으로 시작해 암폴딩스,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도르딕 반도체, 파이썬 등 다양한 협력사들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저렴하고 작고 다루기 쉽습니다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험해보는 컴퓨터 과학의 대표적인 교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가로 5cm, 세로 4cm로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이며 암 포텍스 M0를 사용하며 16MHz의 클럭과 256kb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16kb의 램이 사용되어 아두이노 우노나 여러 코딩 교구들에 비해 성능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가속도 센서와 지자기 센서가 내장되어 있으며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라디오 통신 칩도 내장되어 있어 RC카나 무선 통신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체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원 또는 PC 및 노트북과 연결이 가능한 USB 포트와 외장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JST 배터리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전지로 외장 배터리 연결도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리셋 버튼이 있어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래밍을 초기화하여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OXO LED 매트릭스와 AB텍트 버튼이 있으며 각종 센서와 출력 부품 확장보드를 꽂을 수 있는 I.O 핀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큰 핀들은 이렇게 악어 집게를 사용해 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작은 핀들은 확장 실드를 통해 수많은 부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웹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블록 파이썬 등을 이용해 바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따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는 없죠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서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로비트에 마이크로 USB를 꽂고 반대쪽은 PC나 너트북에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이 주소로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 블록코딩으로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만들고 업로드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상세한 사용방법은 이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에 가시면 전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사람들과 프로젝트들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다음편을 기대해주세요 꿀팁을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마이크로비트는 건전지로 작동시킬 수도 있고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로비트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PC나 노트북처럼 코딩 및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즉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코딩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끔은 야외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돗자리를 깔고 코딩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이크로비트는 이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만 지니어스 키트나 다양한 부품들을 연동시켜 사용하시면 더욱 멋진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초간단 RC카 키트인 링비트카도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대부분 아두이노 키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모든 키트엔 설명서들이 포함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와 다양한 키트들은 아이시뱅크에서 쉽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죠 총정리를 하자면 마이크로비트는 영국 BBC에서 마이크로비트 재단을 세워 아이들의 코딩 교육을 위해 다양한 회사들과 협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아두이노나 다른 코딩 교구보다 성능이 좋으며 상상하던 것을 매우 쉽게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RC카라던가 악기라던가 여러 장치들을 말이죠 PC나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코딩 후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여 복잡하지 않으며 학교 교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에 수많은 학교가 아이들 코딩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마이크로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 또는 놀이용으로 딱이죠 무엇보다 저렴하고 상상하던 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코딩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우셨다면 이것으로 입문을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씽트팀이 사용하는 블랙폼 자세한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 또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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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